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큰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는 미국 대선 투표가 마감되고 대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역사에 남을만한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친 암호화폐 선양의 대통령 후보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있으며 또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있죠.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 것이며 코인 시장은 큰 변동성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대선 당시 결과가 나오는데 나흘이 걸렸었는데 올해 대선에서는 타전 투표 참여율이 높아서 최종 승자 확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통 선거 전후로 한 달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세를 탔지만 그 사이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했죠. 특히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대선 공략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그 어떤 과거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할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 대비해야 하겠죠. 대선 결과에 베팅할 수 있는 폴리마켓을 보면요. 최근 헤리스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공포를 주었지만 금일 보면 트럼프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폴리마켓에서는 돈을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더 많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대선으로 폴리마켓 사이트는 정말 역대급의 인기를 누렸으며 대선이 끝나더라도 폴리마켓 이용자 수는 전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에서는 폴리마켓을 주된 이슈로 삼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형 미디어에서조차 폴리마켓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폴리마켓 사이트는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이며 암호화폐 업계들은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암호화폐는 이제 미국 정치권 무대의 중심에 서 있으며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에 꾸준하게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지지해왔는데 미국을 암호화폐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 미국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 또한 암호화폐 업계들이 원하고 원했었던 LC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교체하겠다고 트럼프는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은 그야말로 암호화폐 산업이 정말로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들은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LCC 의장 게리 겐슬러는 교체될 것이며 코인 시장의 우호적인 규제 정책으로서 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되든지 헤르스가 되든지 간에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멀리서 바라본다면 시장은 긍정적이라고 대부분 평가하실 겁니다.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겐슬러를 퇴임시키겠다고 굳게 약속했고 억만장자 마크 큐반 역시 겐슬러가 문제의 핵심이며 대중들의 지지가 없는 만큼 퇴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었는데 억만장자 마크 큐반과 헤르스는 아주 친밀한 관계이며 헤르스의 민주당 내에서도 겐슬러의 지나친 규제 방식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결국 겐슬러는 퇴임될 가능성이 크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코인 시장은 규제 완화로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헤르스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와는 반대로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계 증시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내가 1억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게 매도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난 것도 아니지만 보유 중인 상태에서도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헤르스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마이클 셀러나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 등 거물급들의 체력들에게는 아주 큰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의 당선이 돼야 되겠죠. 제가 이 영상을 하고 있는데 꼭 제가 트럼프 선거위원회 같지 않습니까? 제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코인 시장의 상승을 바라기 때문이죠. 아마도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트럼프의 당선을 기대해야 할 겁니다. 현재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전 최고점 1억 3천만원을 돌파했네요. 그 이유를 보면 이번 대선 결과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트럼프가 헤르스를 0.1%의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베팅할 수 있는 폴리마켓을 보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현재 94%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럼프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더 올라가고 있겠죠. 이 정도면 끝났다고 봐야죠. 정말 아주 잠깐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에게 올인했었던 일론 머스크, 그가 지지하는 도지코인은 어피트 거래량에서 비트코인을 제치고 현재 2위가 아니라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순식간에 대폭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올인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또한 영국의 영기금도 비트코인의 첫 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선 결과 이후 코인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런 영기금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다는 것만 보아도 단계적으로 코인 시장이 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영기금은 총 자산의 3%를 직접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 보통 영기금들은 초반에 이런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량을 매도하지도 않고 점차적으로 고위랑을 늘려가는 경향이 있죠. 장기적으로 이는 매우 긍정적인 코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정말 심해질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에 유입되는 기관들의 자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아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찍었고 시장으로 엄청난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 이후 단계적으로 수익을 보려는 투기성 자금들이 수익을 내고 빠질 수가 있겠죠. 이때 멘탈이 흔들리시거나 공포를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올해 코인 시장은 역사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대불장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